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고 이어 최대 30m의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규모 9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감지 관측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누출 문제이고 지금까지 아직도 원전 문제로 일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 계속해서 동일본대지진의 여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최근에 일본의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에 대하여 일본의 대지진 발생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의 후지산과 난카이트로프에 대하여 지진과 화산활동 상황은 잠복기와 활동이 멈춘 상태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작년 12월 이후로 후지산 근처의 화산성 지진들과 후지산의 산채팽창 그리고 난카이트로프 지역에서의 지진 증가를 보면서 이 지역의 활성 단층들이 다시 잠복기에서 활성기로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작년 12월부터는 공개적으로 강진 발생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큰 규모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06년 4월 18일 오전 5시 13분에 규모 7.8의 지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했습니다. 진앙은 샌프란시스코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있었는데 지진이 네바다주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진 직후 수많은 가옥이 파괴되었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화재가 3일 동안 발생했고 샌프란시스코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미국 역사상 주요 도시를 강타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4억 달러에 이르렀고 22만 5천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또한 1908년 12월 28일 오전 5시 25분 이탈리아 시칠리아 메시나시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메시나 인근 해제에 있었습니다. 이 강진으로 땅이 직접 0.6미터 가라앉았습니다. 메시나 인구의 절반인 약 7만 5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작년 60년 5월 21일 오후 3시 칠레에서 규모 9.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입니다. 지진은 또한 25m 높이의 쓰라미를 일으켰고 칠레 외에도 하와이, 일본, 필리핀 및 기타 국가를 강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지진들에 대하여 일본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연간 천회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는 지진 취약 국가로서 내진 경험이 풍부하고 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완벽한 재난구호 조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지진 예방 교육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본의 학교에서는 지진 시밀류에서 연속을 합니다. 일본은 전체 지진 및 다양한 관련 지질제에 대한 대중적인 과학 지식을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국의 많은 지진박물관 및 관련 지식 학습 센터를 건립했으며 모든 사람이 무료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은 방제의 날에 전 국민이 다양한 지진 방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본의 긴급 지진 경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진계는 지진의 초기 단계에서 미세 지진의 P파 초당 5에서 7km를 감지한 후 치명적인 S파 초당 3에서 4km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P파와 S파의 시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조기 경보를 발령하여 S파가 실제로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귀중한 탈출 시간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규모 5 이상의 지진의 조기 경보와 더불어 일본 기상청은 또한 포괄적인 재난관리정보네트워크와 24시간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30분 이내에 재난규모를 계산하고 관련 구조 제한을 할 수 있는 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지진 피해 조기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RFID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진 피해자가 안전한 대피소를 정확하게 찾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 재난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서 수생 및 구조대가 신속하게 구조하기에 편리합니다. 이러한 지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과연 다가올 대지진에 대비할 충분한 준비 상태일까요? 2011년 독일본 대진 이후에 10년이 더 지났지만 지난 10년 동안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작년 2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리니토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었다고 합니다. GPS에 의한 지각 변화의 장기 관측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격렬한 흔들림과 쓰나미를 일으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일본 지진 연구회는 각종 데이터를 추적 분석한 결과 향후 30년 안에 도쿄에서 규모 7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약 7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3의 강진과 30m에 가까운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